아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오? 와 헉 헤이 응? 이따 좀 봐 홍우아 아 너무 크로 안돼 근데 레오는 이거 어떻게 먹어봐 이거 먹어봐 아 귀여워 아니 어떻게 먹었나요? 헤이 진짜 어떻게 먹었지? 밀었나봐 깨졌었나? 먹어 아니 왜 자꾸 순발나가지고 나도 봐 내가 그냥 먹어 아 귀여워 많이 이렇게 해줄게 닫아봐 응 레오 해봐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먹을 수 있게 닫아봐 먹어 귀여워 레오 먹어 먹어 넷 고마워 예에이 헉